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소식 뭔가요? 첫 번째 소식은 집 앞에서 달리기 하다 경찰에 봉변당한 중학생입니다. 봉변이요? 최근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특별치한 활동을 선포했잖아요. 이 와중에 경찰이 흉기난동범으로 오인해서 한 중학생을 강제로 체포하려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온몸에 상처가 난 아들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팔다리는 물론이고 두피까지 빨갛게 상처를 입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오인신고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의정부시 금호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다닌다 이런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하천에서 마침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뛰던 A군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검거하려고 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사복경찰 두 명이 아이에게 갑자기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 와 이러면서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더라.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터라 겁이 나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 계단에 걸려 넘어져 강압적으로 제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채 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였다고 경찰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A군도 경찰인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남성 두 명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이런 좀 해프닝도 해프닝인데 요즘 이 흉기난동 사건이나 그 살인 예고글 때문에 애꿎은 중학생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BTS 세 번째 입대는 슈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입영 연기를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슈가는 군 입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언제 어디로 입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소속사 측에서는 정해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슈가는 멤버 진, 제이홉에 이어 팀 세 번째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소속사는 슈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화 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며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갈까요? 네 마지막 소식 혹시 유럽으로 여행 떠날 계획 있으십니까? 가고 싶네요. 네 올여름 유럽 항공대란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유럽 여행 수요는 급증했지만 주요 공항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스 지역에는 산불이 난 상태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인력난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줄였던 인력을 제때 채우지 못해서였다면 올해는 구조적인 인력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 집계 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8월 1일 유럽 50대 공항 전체 항공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15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제때 제때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의 그런 셈이죠. 작년 같은 기간 지연률이 29%, 2019년 동기 지연률이 24%인 것을 보면 늘어난 수치죠. 그중 특히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보네 공항 같은 경우 전체 항공편의 절반 가까이가 지연돼서 가장 높은 지연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